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곤좌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박벌 영상을 다시 준비했는데요. 바로 제가 손에다 꿀을 잔뜩 묻혀서 호박벌들을 올려놓을 겁니다. 과연 호박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바로 해봅시다. 자 이제 제 손에다가 한번 꿀을 발라볼게요. 이야 이 달콤한 꿀을 제 손에다 발랐습니다. 와 제가 핥고 싶은데요 이거? 맛좀 볼까요 살짝? 와 역시 달다. 자 그럼 호박벌들이 이 꿀을 얼마나 좋아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들 지금 정치원씨 꿀들을 먹고 있습니다. 오 뭐야 뭐야 싸우지마. 꿀 많은데 뭘 싸웠고. 진짜 이 친구들이 꿀을 엄청 좋아해요. 와 진짜 저 형 보이세요?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. 이 호박벌 친구들의 매력이 뽀송뽀송한 털에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치원씨 꿀들을 먹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여워요. 제가 밥그릇에서도 이렇게 꿀을 담아주거든요. 그때도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 진짜 귀엽습니다. 와 이 친구는 아예 머리를 막고서 먹네. 제가 살짝 이제 쓰다듬어 볼게요. 이 친구 말고 정치원씨 먹는 친구를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겠습니다. 반응이 없어. 와 이렇게 쓰다듬는데도 반응이 없이 진짜 잘 먹고 있어요. 여러분 이 친구들도 와 완전 몽실 몽실하다 진짜.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호박벌들. 이런 맛에 기르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날라갔다 했는데 다시 왔어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호박벌에게 꿀을 줘봤는데요. 제 손바닥 사람 손바닥에서 이렇게 꿀을 먹어도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 먹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도는 수도 있고 역시 침도 없어서 진짜 핸들링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 귀여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